한번 그 답을 또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일단 이 마스크 쓰셨으니까 얘기 못하는 게 답은 2번 3번 이렇게 하세요. 개인마다 그러면 이제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1번 문제는 몇 번이 정답이죠? 3번이 정답이죠. 맞습니다. 3번 그래서 쉬운 문제를 거의 맞춰요. 맞추고 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3번의 정답은 2번이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4번서부터가 이제 또 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의 4 5번의 5. 5번 맞춰줬습니다. 거기다 맞추셨네요. 여기까지 6번의 4번입니다. 6번의 4번입니다. 좀 틀리셨네 그냥 얘기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또 해야 되니까 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8번의 정답은 아닙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8번에 함정이 있어요. 단 수요 감소가 공급 증거보다 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요거 걸리셨죠. 그죠. 걸리셨고 그 다음에 9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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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입니다. 9번에 2번. 요걸 좀 많이 못 맞추셨네. 이렇게 해서 9번에 2번. 1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다 맞추셨고. 11번은 쉽죠. 11번에 1번이죠. 12번에 2번이 정답이죠. 13번이 5번에 나와요. 13번의 정답.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4번하고 5번에 헷갈렸는데 4번이 정답이에요. 올해 이거 별표 3개 치십시오. 나옵니다. 이거 나오고. 1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1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16번에 틀린 거. 아닙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16번에 3번. 16에 3. 17번은 2번이죠. 17번에 2번. 18번 어렵죠. 몰라요. 18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18번입니다. 1번입니다. 1번. 18번에 1번. 그러니까 1, 2번을 알다는 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1, 2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알고 있다는 겁니다. 19번은 정답은? 19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19에 4.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20번의 정답? 어디? 3번이 정답이죠. 1번. 21번. 21번.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22번은 쉽죠.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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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번에 1번입니다. 1번. 1번이 틀렸어요. 1번. 1번이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 다른 게 다 틀리고. 1번이 옳은 지문. 23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23에 4. 23에 4. 24번에 5번이 정답이죠. 25번은 좀 쉽죠. 1번이 정답이죠. 26번은 쉽죠. 26번에 3번이 정답이죠. 27번은 좀 걸렸을 것 같아요. 27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27번에 1번. 28번에 2번이죠. 29 쉽죠. 29 5번이 정답이죠. 30번은 다른 거는 좀 어려워도 확실히 맞는 게 있죠. 30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30번에 5. 그 다음이 31번에 옳지 않은 거. 3번이 정답이죠. 32번에 틀린 거. 4번입니다. 33번에 정답. 33번에 정답. 5번이 정답입니다. 34번에 정답. 2번입니다. 35번에 정답. 5번입니다. 5번. 30번 어렵죠. 36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36번에 3번. 3번. 3번이 정답이고. 37번에 틀린 거? 1번입니다. 37번에 1번. 38번에 바르지 못한 거?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38번에 5번입니다. 38번에 5. 39. 39. 39의 5가 아닙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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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의 2. 그 다음에 40번에 4번이 정답이죠. 됐습니다. 40번에 4번. 4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게 테스트해 보니까 틀리는 데는 많이 틀리거든요. 같이 공통적으로 봤을 때.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많이 틀린 데를 좀 더 강하게 갈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약집은 가까워다 필 테니까 그냥 페이지만 적으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1번의 정답은 확실히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그렇죠? 1번에 3번. 별표를 쳐보세요. 이게 감정폭가에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은 3번이 확실히 틀렸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중부동산을 합쳐서 강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건 법률적이잖아요. 자본자산은 경제적이잖아요. 기술적 측면이라고는 말이 안 맞죠. 1번.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의 토지 및 정첨을 맞죠. 2번.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로서 공시하고 동산은 뭐로서 공시해요? 점유. 4번.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요소이기도 하지만 생활의 편의를 제공받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죠. 임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계된 임목,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 법령에 의해서 저당권이 목적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다 뭐예요? 부동산에 주나요? 취급한다. 맞죠? 2번은 뭐예요? 꼬락지죠. 이것도 간평에 나왔었어요. 전답에 임야 등의 지반이 절도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가 뭐다? 꼬락지. 꼬락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만 적어놓으세요. 4페이지 이거는 10페이지. 그 다음에 3번은 13페이지인데 쉽죠? 다음은 내용에서 모두 관련된 거. 최이용의 판단금으로 나왔으면 뭐의 다양성이요? 최고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견적가치 중대되고 토지가 이용해 이행전환이 가능하다는 건 용도의 다양성밖에 없죠? 디귿은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여기는 다 맞힌 것 같아요. 맞췄는데 이제 3번, 4번도 다 맞췄어요. 4번은 평이한 거거든요. 되게 그래서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본다면 23페이지 참조하시고 다음은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서명에 대한 옳은 것은 1번 이자율이 하락하면 공급자들이 비용을 어떻게 돼요? 감소시키죠. 감소시키고 수요자는 구매력을 증을 하시키죠. 2번 수요 탄력성이 1.4라는 건 탄력적이니까 대체제가 많죠? 그럼 가격을 저가 정책으로 써야 되고요. 토지의 공급이 완전 밑으로 적이죠? 그럼 한쪽이 공급이 완전 비라면 그냥입니까? 이건 밑을 찍습니까? 밑을 찍어요. 밑을 찍으니까 가격과 양 중에서 뭐가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고 가격이 바뀌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토지에 대한 고급 고급이 완전 밑을 적일 때는 토지는 이건 뭐예요? 특성은 무수성? 보중성이죠. 보중성.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비가 더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비가 더로 암기하세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파르니까 뭐가 더 크다? 가격이 더 크게 바뀌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는데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시면 아까 연결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공급이 완전 밑을 적일 때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그냥 다 양은 안 바뀐다. 가격은 하락하죠. 양은 변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해보고요. 5번도 다 마치셨습니다. 거의. 거기서 5번도 다 마치셨기 때문에 46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참조하시고 들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5번입니다. 낮죠. 낮죠. 낮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하죠. 자구가 정량에 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단비장탄.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그러면 공급이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더 완만해지겠죠.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6번도 많이 틀려 하실 거라고 봤는데 많이 틀렸죠. 6번은 은용문제거든요.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6번은 29페이지를 참조하시는데 균형가격과 균형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좀 어려운 게 1번입니다. 그렇죠. 수요는 대체 가격이죠. 그럼 대체제가 상승하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해요. 그런데 공급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공급의 대체제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면에서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을 늘려요. 그런데 반대 빌라 공급은 줄어들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빌라가 주니까 이건 오히려 공급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가격은 반대다. 수요와 공급자는 가격은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상승은 오히려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모 증가 모 감소요. 얘기해 보세요. 수요 증가 고급 감소지죠. 그런가요. 그러면 다른 방향이니까 가격과 양 중에서 이걸 모르시면 이렇게 적으세요. 얘는 가격 상승 양도 증가를 하고요. 얘는 양만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그럼 갖다 보세요.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반대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격은 상승한 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양은 감소합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증가 불변 감소 또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반대 방향이니까 가격은 무조건 수요에 따라서 상승해요. 그런데 양은 알 수가 없다고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뭐가 뭐보다 크대요. 그러면 수요 증가가 더 큰 거죠. 그럼 공급 증가를 무시하죠. 그럼 그냥입니까. 둘 다 다 올라갑니까.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라고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보완제 가격과 나는 반대죠. 수요 면에서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수가 증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개설 진보는 공급이 늘어나죠. 이제는 같은 방향이에요. 이것도 설명해 준다면 얘는 가격 상승 양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얘는 양만 증가하죠. 가격은 반대잖아요. 그냥이야 양만 따라가. 가격은 알 수가 없죠. 왜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은 반대시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가 없다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정답은 4번인가요. 4번. 모의 감소가 뭐보다 크대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니까 모의 감소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수요의 감소. 그럼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하겠죠. 그런가요. 5번도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그럼 수요가 더 증가했죠.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 상승 양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다행히 7번 문제를 많이 맞추셨어요. 7번을 많이 틀려 하시거든요. 7번이. 별표에서 3개 치십시오. 얘가 가장 유력해요. 우리 계산 문제에서 가장 유력한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인데 잘 맞추셨습니다. 이건 오답이 많은데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하셔서 맞추셨어요. 정답은 4번이죠. 이건 32페이지에 참조하시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결론적으로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료도 가격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수요에 대한 임대료의 가격 탄력성이 2고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어요. 10% 다 아파트를 얘기한 거죠. 그러면 20%만큼 아파트 수요가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가 증가했죠. 그러면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양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1이라는 건 정상제잖아요. 그러면 20에서 4를 더하면 24%만큼 늘어났으니까 소득이 24%가 증가하게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별별 치셨습니까. 계산 문제에서 가장 유력한 문제예요. 빠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치고 하시고 8번은 저한테 걸렸죠. 뭐가 뭐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냈는데 또 낸 거는 제가 어차피 이렇게 두 번 연달아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 조금 공부를 더 해보시라는 게 뭐냐면 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뭐보다 크대요. 그러면 수요 감소를 따라 드리는 거죠. 8번은 수요 감소 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단을 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맞고요. 9번도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습니다. 9번은 이렇게 볼게요. 9번은 주택 수요의 공급의 가격 틀어성에 대해서 다음 설명이 가장 틀린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렇게 가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얘가 물어본 건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가격이 증가 감소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폭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세히 저리 생각해 보세요. 서 있는 게 가격이죠. 누워 있는 게요. 양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상대편이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공급이 누워 있습니까? 그러면 뭐 폭은 작겠어요? 가격 폭은 작고 양의 폭이 늘어나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 변동 폭은 작다는 거죠. 완만하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가 더 붙어갈게요. 4번, 5번을 묶어보세요. 4번을 보시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양이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비탄력이라는 건 어떻게 됐죠? 가파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요가 가파르다는 건 그냥입니까? 가격 폭은 작습니까? 가격 폭은 크죠. 크고 양의 폭이 적죠. 그러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적게 증가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은 탄력적이죠. 탄력적은 그냥 완만해요. 그러면 가격 폭은 작고 양의 폭이 적겠죠. 그럼 탄력적일 때는 수요 감소하면 거래량은 더 많이 감소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1, 4, 5번은 탄력적일 때는 양의 변화가 크고 가격 변동이 작고요. 그런가요?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크죠? 가격 변화는 크고 양의 변화는 적겠다는 얘기를 뉘앙스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 3번은 뭘 이해하면 이렇게 할게요. 한쪽이 불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수요가 감소했을 때 공급이 뭐라고 되겠죠? 완전 비탈었죠. 그러면 동영상 보신 분도 들어보세요. 내가 그래프를 안 그려볼게요. 비탈었적이라는 건 서 있어요. 그럼 가격과 양 중에서는 양이 불변이고 가격이 움직이는 거죠. 가격은 하락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양은 불변이 되니까 감소가 틀린 거죠. 그런가요? 틀리시면 안 돼 이제. 그래서 가격은 많이 하락하지만 뭐는 불변이다? 양은 불변이에요. 양은 불변. 파이팅! 2번 틀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3번에 공급이 증가했는데 상대편이 뭐라고 되겠어요? 그러면 수요가 완탈이죠? 완전 탄력적은 옆을 찍잖아요. 뭐가 불변이죠? 가격이 불변이고 양은 증가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맞죠. 많이 틀리셨습니다 이거. 그래서 정답 2번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꼭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탄력, 탄력 완전 비, 완전 탄력 그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돼. 특강 하죠 다음 주에.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불러요. 다음 주에 빠지시면 굉장히 후회하십니다. 아셨습니까? 저번처럼 전도 좀 하시고 내가 볼 때 다음 주에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튼 내 생각인가? 그래서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테마 강의로 가거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틀렸다? 2번 10번은 다 맞춰셨어요? 10번 들어갑니다. 48페이지인데 10번은 자 갑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투기는 돈 벌려고 해요. 초과 이유 때문에요. 초과 이유 때문이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보다 더 얻을 수 있는 게 초과 이유는 투기하는 것이지 정상윤만 얻기는 초과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럼 초과 이유는 발생했잖아요. 그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가요? 그럼 투기가 발생한 건 부동산 시에 불안정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맞나요?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부동산이 불안전이라는 건 상관없죠. 불안전이라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투기와 초과에는 비읍이 안 들어갔죠. 불안전 찍으셔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당이 못할 수 있고 만약에 정보 비용이 수반한다는 건 비읍 들어갔죠. 못됩니다. 불안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특강 때 터트립니다. 특강 때 정답은 몇 번? 3번 자구과정량 아시죠?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가 뭐죠? 자구과정량만 하면 어떻게 자원배분의 기능이 있잖아요. 자원배분 미치겠어요. 가가 가격창제의 기능이 있죠.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죠. 매도자 시장은 올라가잖아요. 누가 죽으셔야 합니까?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죠. 그렇죠? 그럼 매도자는 팔려고 해요. 거래를 미뤄요. 매수자가 땡기려고 하죠. 매수자가 많으니까 초과수요 가격을 상승한다는 건 맞는데 매도자 주도 형상이죠. 매도자 주도.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강성은 정밀한 분석을 해도 초과율을 혜택할 수가 없다고 하셔야 되고요. 5번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 등과 같은 달리 공평한 소득제음배 기능을 합니까? 이걸 이렇게 보세요. 자구과정량의 소득제음배 기능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구과 소양이야? 아니잖아요. 이건 소득제음배 기능은 조세의 기능이에요. 소득제음배 기능을 부동산이 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죠? 소득제음배 기능은 무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11번은 그래서 저번에 첫 번의 모의고사를 제가 너무 강타시켜 많이 쓰러지게 해서 쉽게 냈어요. 좀 어렵게 내려놓다가 그래서 49번 그러면 1번이 정답이죠? 자 주택시장 틀린 거 유량 개념만 있나요? 저량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조개 다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은 틀린 거죠. 주택시장이 적가주택에 발생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샀죠. 그러면 시장의 자원할 단계가 원활하게 수행됐기 때문이고요. 주거분류는 고속층 주거주가과 저속층 주거주가 서로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류라고 하죠. 하향영화는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고가주택이 하위계층으로 전환되고요. 들어가는 게 침입이고 바뀌는 게 계승은 주택시장에도 적용이 되겠죠. 요가 과정이니까 1번이 정답인가요? 12번 갑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요약집 56페이지 3조 지대로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거 자 비옥도 나오면 누구죠? 리카도는 절대 차익이에요. 차익이니까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죠. 수확이 체감한 추함 체감 범칙이고 그러면 이 차익지에서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한다면 지대가 제로잖아요.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잘 설명한 게 아니죠. 2번이 틀렸죠. 절대 예산은 마르크스죠. 소유권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자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입찰은요. 낙찰받기 위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시켜야 돼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용이 이루어지겠죠. 틀린은 위치의 수성비죠. 그럼 입지금에 따르면 토지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고요. 13번 들어가겠습니다. 옆에 3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8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나올 것 같아요. 89 89 요약집 안 갖고 오셨어요? 89 갖고 다니십시오. 자 우리가 요약집에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이제 좀 더 가시냐면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을 볼게요. 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직접개입과 간접개입 그래서 페이지로는 76페이지입니다. 가셨나요? 찾으셨습니까? 13번 자 우리가 13번입니다. 13번은 이제 76페이지 가시면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시면 따라오세요. 분양가 규제 최고가격제죠? 자 이거는 간접이다 이건 직접개입이다 직접개입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가 최고가격제가 임대료교제나 분양가교제에요. 그럼 임대료교제나 분양가교제는 자 이거는 간접개입이다 직접적개입이다 직접적개입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 책은 잘 쓰셨는데 저자분께서 직접개입에 아무리 눈뜨고 찾아봐도 우리가 없어요. 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재밌는게 안 나온다라고 해서 아예 안 나오는게 아니라 이게 기다렸던 문제거든요. 최고가격제가 여러분들 조세는 직접개입이겠어요 조세는 간접개입이겠어요 간접이죠. 조세는 전부가 시장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미쳐 가격의 거래량을 변동시키는거죠. 대답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유가세를 때리거나 양도서세 치득세를 움직인다 그래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서 수요나 공급에 간접으로 영향을 줘서 거래량과 가격이 변동시키는 거야. 얘기 좀 해봐. 그럼 시장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을 통해서 가격과 거래량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직접 손을 댄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근데 직접개입은 그냥입니까 정부가 직접 뛰어듭니까 뛰어들어서 토지시장이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해서 정부가 땅을 사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럼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며 그 거래량과 가격을 직접 자기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가격제는 가격통제는 정부가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고 막고 가격과 거래량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올해 뜹니다. 믿습니까? 최고가격제 나옵니다. 아 진짜 역사에 남을 문제였어요. 6월 13일 날 최고가격제가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직접개입으로 나왔다는 거는 역사가 바뀝니다. 공인중개사의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공용개발 토지수용 일건배였던 난리층이 난리층 최고가 직접개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급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야매가 아니라 적중률이 엄청납니다. 그런 거예요. 자랑질이라고 그러는데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번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최고가격제가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로 뜰 수 있어요. 무슨 개입이다? 직접개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등의 시장 기능의 일부를 인수하여 이를 저해하는 형태로서 무슨 개입이다? 직접개입을 한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게 웬만한 책에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냈다가는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대학교 교과서에 나와있거든요. 어떤 교수가 쓴 책에 그걸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가시잖아요. 간접이에요? 이거 직접이에요? 왜?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거잖아요. 조세로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꼭 마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본도 잘 뜨는 게 주택보금료는 100% 해야 돼요. 100%를 초과해야 돼요. 필요운 과일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필요운 과일을 우리가 100채가 갖고 있더라도 5채의 필요운 과일을 더 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양쪽 문제가 해결하죠. 그럼 100%를 해야 됩니까? 100%를 초과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양쪽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면 양쪽의 측면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한다면 부동산 문제의 특징은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질적 문제도 가고요. 질적이 끝났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을 끝내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주택보급의 지역 간의 편중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이번은 주택에 부과된 조세를 증가할 때 수요가 완전 탄력은 수요자가 완전히 유래해버려요. 그러면 조세 증가하면 다 임대인이 계속되겠죠. 그런가요? 선분양과 후분양은 이따가 후술할 건데 일단 미리 갈게요. 선분양은 우리가 팔고 짓죠. 팔고 짓고 얘는 짓고 팔아요. 얘가 안 나오다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딱 두 번 떴어요. 작년에 이게 찍은 건데 팔고 짓는다는 건 소비자가 이자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을 누가 하죠? 소비자가 하죠. 그런데 얘는 짓고 파니까 이자 부담을 공급자입니다. 이자 부담 공급자 그런데 이제 대학교 교과서에 형식적으로는 공급자가 내지만 시질적으로 그냥 전가시켜요. 그럼 시질적으로는 소비자 위주로 가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선분양은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후분양은 공급자가 형식적으로는 부담하지만 나중에 그냥 분양가에 전가시켜. 그럼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으로 가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가볼게요. 여러분들 분양가를 교제하잖아요. 그럼 가격을 내리니까 공급이 신규 공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중국 사업이 상상해버려요. 시세 차이를 올립니다. 투기 수요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그냥입니까? 시장 가격이 올립니까? 그럼 시세 차이가 없잖아요. 투기 수요는 감소를 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상대적으로 투기 수요는 줄어들지만 얘네들이 대형 주택 위주로 짓습니다. 그러면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평승 효과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신규가 올라가면 중고주택이 동반 상승해버려요. 그럼 그 다음 중고가격도 올라갑니까? 그럼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난이 크게 기여하는 게 아니라 심화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체크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 14번도 많이 맞히셨는데 따라해보세요.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그래서 이거는 넘겨보세요. 우리가 염지 7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78페이지는 뭐의 실패의 원인이 있죠? 그러면 14번에 1번 독점이라는 단어 있나요? 독점 때문에 시장이 실패되잖아요. 개별성, 부정성 때문에 독점을 유발할 수 있어서 부동산 시장 기능을 저해하겠고 이번에 가시면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였죠? 외부 효과도 시장이 실패이다 보니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죠. 정은 과소 생산되고 부는 과대 생산되잖아요.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가 정보가 대칭해요? 비대칭해요? 정보의 차이가 있으니까 거래 질서가 문란해져서 시장이 실패입니다. 그런데 1, 2, 3까지 맞고 5번 공공지 있죠? 무슨 승차? 무임 승차 4번은 77패줄 한번 가보세요. 조그만 박스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있죠? 정부의 실패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정부의 실패는 제가 팁을 드리면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더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번의 토지용의 획일적 규제로서 시장이 자율적 기능을 저해했다는 건 정부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지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것도 우리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까 최고가격제가 직접 개입이라는 것도 기다렸던지만 우리가 시장 실패의 원인하고 정부의 실패는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4번 정부의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가요? 15번은 많이 맞추고 암에도 가르쳐드렸죠? 15번 15번은 우리가 91페이지 3조 하시는데 주택임대정책이라는 설명도 틀린 거 1번 주택바우처도 임대료 보조정책에 들어갑니다. 보조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보조해진 것만큼 저소층의 주거이전이 개선되겠고 생각해보세요. 임대료 규제는 그냥 가격을 내려요. 공급을 할까요? 그럼 장기적으로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얘기죠. 단기에 장기에 왜 단기는 공급을 잘 못 줄이기 때문에 장기에 더 많은 위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질적이 저하되겠고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공급을 안 하잖아요.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임차인의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이동이 둔화되겠죠. 당연한 거죠. 장기 전세주택에 대한 건 20년입니다. 몇 년? 20년 그래서 보통 전세계약이 몇 년이에요. 1년 그래서 20년 외워 아시겠죠. 그래서 몇 년? 20년 장기 전세주택 같은 건 국가지자체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임대한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을 주택으로 20년 범위의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건 대박이야 이거. 그러면 그냥 무주택자가 돼요. 무주택자가 이건 재택근데 이것만 하면 대박이야 대박. 별걸 다 가르치는데 그럼 1주택자 하나 거주 거주복도도 되지만 나중에 양도세 낸다 안 낸다 안 낸잖아요. 대박이야 대박. 만약 신청하세요 이거 나 이거 됐으면 좋겠어 다주택자라서 안 돼. 그래서 이게 진짜 대박이야 대박. 20년 범위 가잖아요. 그럼 20년 또 계속적으로 재택근데요. 왜? 무주택자니까 별걸 다 가르쳐주네. 그렇죠? 안 되는데 일단 안 되지만 분양권 자체도 그렇지만 일단 분양권도 근데 분양권은 분양권도 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권 안 사고 그냥 1주택 갖고 2년도 보유하고 비가세 받고 2년 비가세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강요되면 되니까. 재택가 강의는 아니니까. 나중에 유튜브로 재택강의나 해볼까? 진짜 나보다 재택강의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정답은 제가 유튜브 하면 잘할 것 같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조회수를 많이 높이려면 강의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해서 많이 올려야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튜브가 굉장히 타겟이 많아요. 유튜브 자체가 정부의 타겟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죠. 좋은 정책이에요. 그렇죠? 정책이고 16번 갈게요. 지역지구제는 요약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많이 틀었어요. 81페이지. 지역지구제가 예전에는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뜨는 상황인데 일단 8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틀린 거를 잡아볼게요. 지역지구제 한번. 주택과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어울리지 않은 걸 어울리게 하는 게 토지용 규제죠? 토지용 규제. 그 다음에 이게 시멘트를 내려버리는 거는 주거전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거는 정회복가다 부회복가다. 부회복가도 시장이 실패죠. 외부효과 해결을 하죠. 그래서 제거와 감소를 해요. 그래서 1번 지역지구제는 토지용 규제의 부회복가 제거 감소 목적이 있다. 맞나요? 맞죠? 넘겨보세요. 그러면 2번 단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안 돼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럼 단기와 장기효과가 나오는데 단기는 주거전용주로 바뀌면 쾌적성이 증가해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늘어나지만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공급이 불변이죠. 공급이 불변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버려요. 가격이.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지만 그래프로 어떻게 그랬냐면 주택의 저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단기는 저량으로써 그 양이 못 늘려요. 그럼 우리가 수요만 증가하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상승합니까? 3억에서 5억으로 꽝쭉 뛰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기존 공급자가 혜택을 보습니까? 왜? 기존의 사람들이 그 점을 점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버리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기존의 공급자가 그냥입니까? 초과는 없습니까? 이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사전적 독점이라고 했죠. 지역주의 지역주의를 실시하기 전에 독점이니까 사전적 독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장기는 그냥 공급이 늘어나요. 그럼 다시 가격이 떨어지죠. 그런데 원론 시선을 가는 게 비용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서 신규의 공급자들은 그냥입니까? 정상윤만 얻습니까? 정상윤만 얻으니까 사후적 독점은 독점이 아니겠죠. 사전적 독점이 생기겠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그냥이다. 비용에 따라 다르다. 그럼 이번에 지역지구자 단기적 수요주인가 가격이 상승한 건 맞죠? 그런데 3,4번을 묶어보세요. 3,4번을 묶어보시면 장기에 그냥 공급은 다 늘어났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천천히 가볼게요. 생산요소 가격이 일정이죠. 그러면 들어보세요. 생산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는 것은 생산비가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용이 그럼 어차피 단기와 장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수요만 증가하죠. 가격이 3억에서 5억으로 껑충 태어버려요. 그런데 장기에서는 그냥 공급이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공급 물량이 새주택을 만들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옛날에 1억 주고 들어왔다면 지금도 1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3억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하면서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주택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얘기해보세요.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원래대로 복귀한 거죠.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3번이 틀었나요? 4번은 생산요소 가격 상승했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상승했습니까? 그럼 단기와 장기로 봤을 때 가격이 3억에서 5억으로 껑충 뛰면 장기에서 공급을 늘리잖아요. 그런데 생산비가 1억이 아니라 2억이 들어가요. 원래보다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주택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원리수준보다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가요? 5번 지역지구지의 문제점은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재산권의 과임보호 형평성 문제와 불법적 개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입니다. 만약에 같은 조건이라면 A지역하고 B지역에서 얘네들은 아직 공장이 있어서 주거전을 안 바꿔줬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지역간의 형평성입니까?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재산권의 과임보호가 되겠죠. 그런가요? 형평성이 지역간의 형평성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지면 그냥입니까? 불법적 개발이 나타납니까? 경제특돼 있으면 이렇게 해서 실축성 있게 대응을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틀려 하신 것은 생산요소가 깔린다는 건 다 장기예요. 장기는 그냥이다. 공급이 늘어난다.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 건 그냥이다. 비용에 따라간다. 비용 일정은 원래 수는 가고요. 비용 증가는 원래보다 높으니까 정답은 3번이 공급량 증가라는 거죠. 그런데 희소식은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끊겼어요. 단기장기가 좀 안 나오는 지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끊겼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혹시라도 조금 어떻습니까? 출제원이 뒤에 있는 출제까지 뒤집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는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마지막에 모의고사나 이때쯤 터뜨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를 보세요. 어차피 제가 1, 2월에 터뜨리나 지금 터뜨리나 그때 따먹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 보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험 문제에 임박해서 이런 문제는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죠. 되셨죠? 오늘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주세요.